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4번 리모델링 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대외 업무 관련해서 우선 이제 첫번째 허가 두번째 신고 그 다음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 이건 이제 경미하거나 단순하지 않죠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규정이 없어요. 다 허가요. 리모델링은 크게 대수선 형태하고 증축 형태가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대수선과 증축과 대수선 형태의 리모델링과 증축 형태의 리모델링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다릅니다. 한두집 하면 그건 대수선이라고 하지만 한 동을 하면 그건 리모델링이라 그래요. 리모델링은 최소 단위가 동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 허가 기준이다. 대수선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대수선을 말하고 증축 범위는 이 요건을 갖출 때를 말하는데 자 우선 첫번째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해야 된다라는 첫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면적을 증가시키는데 면적 증가의 범위는 면적 증가의 범위는 85평방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85평방미터 미만의 경우는 10분의 4 그 나머지는 10분의 3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 세대수 증가 인데요. 세대수 증가는 우선 범위는 요만큼이죠. 요만큼 범위 내에서 백분의 얼마에요? 예전에 10% 늘렸는데 올해부터 15%죠. 세대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뭐 잘 아실 수 있는 거에요. 요렇게 분할해서 늘릴 수 있구요. 옆에 늘릴 수 있구요. 또 별도로 하나 조그맣게 지을 수 있구요. 위로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렇게 하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올해는 리모델링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체계가 딱 잡혔죠. 그래서 요거 요 특징 4가지와 수직중축형 특징 2가지가 있는데 뭐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 2가지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뭐 단순하게 15층 미만은 2개층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은 좀 14층 이하라는 표현이 낫겠네요. 그렇죠? 14층 이하 2개층 15층 이상은 뭐 이거 쉽게 아실 수 있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서 이건 이제 이렇게 기계를 한다면 예! 이 네 가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 네 가지는 이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뽑아오실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도시계위원회 도시계위원회 심의를 받아요. 이거는 50세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받습니다. 두 번째 이걸 수립해야 돼요. 이건 사업 주체가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면 리모델링 하는 자가 수립하는 거죠. 세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돼요. 네 번째 시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라. 50세대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시할 때 이게 이제 겹치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함기로 정리하시면 되는데 요것하고 요거예요. 사실 문제는 요게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누가 수립하고 왜 부합해야 되는 건지 또 이건 언제 수립을 해서 또 검토 조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아셔야 되는데 권리변동계획은 권리변동계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분양계획이에요. 분양계획 분양계획을 왜 짜요? 리모델링 하는데 분양계획을 왜 짜요? 리모델링 하는데 이래서 세대수가 늘어난 세대를 어떻게 할 거냐 1 플러스 1 해서 조합장 하나 총무 하나 가질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분양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권리변동계획은 쉽게 얘기해서 분양계획인데 리모델링도 이제는 세대수가 늘어나고 그 늘어난 세대수에 처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자가 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에 자치구가 있나요? 자치구 있죠? 제가 옛날 생각만 해서 어느 구가 아파트가 제일 먼저 개발이 좀 됐어요? 어느 쪽이 대단히 아파트가 둔산 쪽이 제일 먼저 됐나요? 우리 크게 대단히 동구 쪽은 그 쪽도 파남지구나 이쪽은 좀 용운지구 이쪽은 좀 돼 있고 둔산지구 저 노운지구는 조금 그 후고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자치가 다르죠? 근데 이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지금 분산이 개발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죠? 93년도 엑스포이니까 그죠? 뭐 이제 늦게 들어온 건 좀 아니지만 저쪽에 있는 탄방 계란이나 노곤 아파트 이런 건 20년이 넘습니다 자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5년 지나고 되냐면 이제 거기를 재건축하면 용운육이나 건평을 거의 그대로 주면 뭐 거의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거죠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환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거 리모델링 하겠다라고 예측이 되면 리모델링을 이제 여기 이제 둔산이에요 뭐 가령 그래서 여기 뭐 개나리 아파트 노곤 아파트 이제 리모델링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도로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좁아져요 넓어져요 도로는 그대로 있지만 사람이 늘어나니까 좁아지는 거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하염없이 막 리모델링 막 하면 나중에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다닌다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짭니다 그걸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고 향후 이주 수요 예측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만드냐면 대도시 시장이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대도시 시장이 리모델링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해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10년마다 한 번씩 짭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그리고 5년마다 검토를 해요 뭐 숫자는 뭐 여러분 금방 알아요 나중에 보시면 내용 이게 뭔지 이 두 개 특히 계획 계획하는데 이게 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기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리모델링 허가를 누가 내줘요? 시장군수 구청장이 내주죠 근데 시의도지사가 이렇게 보니까 아유 지금 리모델링이 너무 붐이에요 뭐 이거 한꺼번에 막 이런 문제가 있어요 좀 있다 해 이건 국토부 장관도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지금 막 리모델링 부임이 좀 좀 진정을 시킬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세대수 증거와 관련된 이야기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반드시 이제 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법률에서 할 수 있고 또 입주자 입주자 대표회의나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행위어가 봤지만 뭐 대선한다 공동주택 대선한다 그러면 당의 동입주자 3분의 2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리모델링 이사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소유자 동의를 이것도 행위니까 이자가 한다 그러면 소유자 전원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 그래요 여기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입주자 전원 이렇게 동의를 받으라 그럽니다 여기서 하겠다 그러면 아 이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수자와 의결권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세대와 면적을 다 봐서 공통적으로 80%가 넘으면 리모델링을 허가해준다 이제 그 얘기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죠? 등율이 8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리모델링 바로 이겁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둘이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철회권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내가 리모델링 동의를 사인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좀 기다렸다가 재건축하는게 낫겠어요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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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줘 지워줘 그건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기 전까지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건 안되고요 걱정됩니다 창문을 열까 닫을까 고민 많이 했었어요 자 이자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는 철회권을 주지 않고 있어요 현행법상 그리고 또 하나 정리하셔야 될게 뭐냐면 매도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매도청구권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경우에만 존재합니다 그렇죠 5분에서 하니까 여기는 내가 동의 안하면 못하지만 여기는 내가 동의 안해도 하죠 난 재건축 끝까지 하려고 기다렸는데 하겠대요 그럼 내꺼 사라 이해가시죠 자 요게 이제 요번 시험에서 주의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요번 시험에서 이제 새롭게 언론이 새롭게 이제 이야기되는 부분이 요 부분 또 요 부분 또 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자 131페이지 봅니다 어 그 정의는 요걸 지금 설명을 드린 거죠 요거 요 내용을 쫙 풀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증축형 리모델링에서 어 증축하겠다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132페이지에 보시면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네 가지 신경 써야 돼요 세대가 늘어난다 이만큼 늘어날 수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그죠 천세대는 150세대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고민해야 돼 그게 바로 권리 변동 계획이다 네 가지 네 가지를 잘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되고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은 위로 올리니까 이게 지금 15년 이상 된 노후가 된 거잖아요 시장도 걱정이 많이 되죠 이거 올렸는데 무너질까 그러니까 시장이 직접 해요 안전진단을 네 그 얘기가 132페이지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그러면 안전진단이 맨 먼저 나옵니다 누가 한다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전문기관의 안전성도 이렇게 검토를 하지요 자 예 134페이지 리모델링 기본기획 있습니다 보시면 어 이제 그 내용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기획이란 2주 수요의 집중 이런 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 시장이 한다 왜 이쪽에서 아무래도 리모델링 많이 하니까 저쪽 시골에서 리모델링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0년 단위로 한다 찾으셨나요 네 10년 단위로 한다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1번에 10년 단위로 자 절차는 여러분 한번 보시고 고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 고시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뭐 10년 5년 있는데 뭐 문제가 나오면 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간식 간단하게 근데 그것도 아 이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니까 하고 얘기 주시해서 본 것과 또 다르죠 그래서 아까 동그라미 친 이 세 가지는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이야기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자 리모델링 주택 조합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 주택 조합 5분의 4라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주택 조합이 하려면 사전에 조합 인가라는 걸 받아야 돼요 조합 인가동의율과 사업 시행 동의율은 다릅니다 이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이구요 이건 5분의 4에요 자 리모델링 요건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자 하나 136페이지 6번에서 하나 기억을 하나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세대가 늘어난 리모델링 증축을 하면요 공용 부분은 늘어들까요 줄어들까요 줄겠죠 아무래도 거기 갔다가 몇 세대 분양을 해버렸으니 그러면 줄어드는데 불변한 것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그런데 세대수가 늘어나는 리모델링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게 뭐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예를 잘 봐서 얘가 뭐라고 쓴대로 한다고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지 사용권은 만 분의 십사에서 만 분의 십삼으로 뭐 이렇게 쓰면 그대로 바뀐다고 얘기에요 이게 없으면 없으면 그건 세대수 증가 안 한다는 얘기죠 왜 세대수가 증가한다면 무조건 이건 해야 되는 네 가지니까 한 세대라도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세대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건 조합장이 갔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대수 증가형이 아닌 리모델링 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안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면 불변 그건 이제 없으니까 이게 이제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이 포인트를 잘 잡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는 기출문제는 없겠죠 예상문제 쪽에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됐는지 방향을 한번 살짝 검토를 하고 갑니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8회때부터 리모델링이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12번이요 143페이지 단지에서 주택 소유자 5분의 4 이상이 동의를 하더니 입주자 대표는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다 어때요? 에이 아니죠 100%죠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먼저 합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구성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아까 이거 인가 받아야 되죠 뭐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축 이야기를 하는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설의 경우는 동시에 하는 경우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상가만 별도로 리모델링을 못해요 아파트 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시에 하는 경우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진단 해가지고 야 이거 뭐 골조도 허약하고 곧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럼 증축 리모델링 허가해주면 안 돼요 증축 리모델링만 안 되는 겁니다 증축만 자 13번이요 리모델링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이런 비용을 산정을 하고 2번 동별로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그 동에 이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증축은 3번은 그냥 지우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리모델링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4번 구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력벽 철거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력벽은 5번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자 14번이요 세대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만큼 할 수 있다며요 자 2번 보시면 옳은 것입니다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인가를 받죠 시장대 인가 조합 인가 받아야 돼 2번이 옳게 돼 있고요 증축은 15년이죠 10년 아니고 15층 이상은 3개 층 내력벽은 건들면 안 됩니다 기출문제 만만하네요 그죠 근데 예상문제에서 이 부분 잘 접근하셔야 돼 이 부분 어려워요 조금 몇 번 문제를 보시냐면 151번 한번 볼까요 아 151페이지 자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이 다 옳지 않은 것 리모델링에 의해 전유부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대지상금 편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게 원칙이죠 자 두번째 도정법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위험이 있다 재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무슨 리모델링 허가를 안 해준다고요 중축 대수는 아니에요 중축 중축 리모델링만 제안합니다 2번이 잘못되어 있고 3번 면적은 10분의 3 10분의 4 그죠 85제곱미터 이하가 아니에요 미만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왜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대형 주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대형 중형 말고 대형 몇 저곱미터 이상이에요 85 이상이에요 초과에요 초과 그러면 85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건 중소형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원칙대로면 여기 미만이에요 이하에요 이하라고 해야 말이 맞는 거잖아요 초과니까 이하라고 해야죠 근데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잘못 만든 거에요 사실은 이하라고 해야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뭐 어떻게 그냥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만 좀 기억해야 될 거에요 마치 그거잖아요 사퇴하면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다가 1년 해보니까 야 이거 평생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떻게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그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만 못한다 이렇게 또 바꿨잖아요 1년 후에 이것도 좀 지나면 슬그머니 이하로 갈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미만이에요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공중택 리모델링 할 때 복립을 이용은 괜찮지만 분양은 안 됩니다 분양은 안 돼요 5번 보시면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매도 청구권은 어디에서만 써야 돼요? 좋아 5번 맞네요 그죠? 이런 질문이 어려워요 입자대표회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죠 그죠? 자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 인가 받죠 뭐 어렵지 않고요 여러 명이 공유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을 대표로 조합원으로 봅니다 동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인가 받고자 한다 그러면 이거죠 3분의 2죠 5분의 4가 아니죠 5분의 4는 하는 경우고 이건 조합인가는 3분의 2에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고 자 16번이요 자 1번 리모델링이란 2항 사망에 따라 노화 억제 기능 향상 2항은 뭐고 사망은 뭐냐면 이게 2항이고 이게 사망입니다 42조 2항 42조 사망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정한 이유 완화를 좀 해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사용검사일부터 15년 10분의 3 10분의 4 할 땐 85 미만 그죠 85 미만 4번 보시면 올해 100분의 110에서 얼마로 바뀌었어요 15로 바뀌었죠 올해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수직중축은 3개 층이 하다 자 17번은 17번 문제 하나로 잘 기억을 해둡니다 뭐냐면 상가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요 공동주택이 아니라 상가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 리모델링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 상가죠 10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요 증축 리모델링은 15년입니다 별도로 가능해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2번이 잘못됐네요 그렇죠 면적은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인데 이건 공동주택이 10분의 3이잖아요 근데 상가는 10분의 1이에요 근데 이 상가는 이런 상가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이 있고 상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상가 이렇게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0분의 3이고 이건 10분의 1이다 그 얘기에요 근데 한 몸으로 된 거 얘 10분의 3이면 얘는 얼마 10분의 1을 하면 위에는 비대해지고 이건 안 올라가니까 팍 뒤집어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얘는 따라가요 10분의 3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얘 한 만큼 얘 한 만큼 따라간다 그 의미를 아시죠? 그래서 거기 표현대로 보면 다만 주택과 주택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경우에 주택 외의 시설은 주택의 중축 면적 비율 범위 안에서 한다 이해하실 수 있죠 이 상가도 100% 동의 받아야 돼요? 전체 소유자 동의 100% 이제 지금부터는 이 예상되는 문제를 한번 볼게요 23번 1번 세대수 증가가 가능하며 범위는 15% 인하다 맞죠? 2번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가 받고 2년 이내 승인 받아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30세대 이상 늘어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 받고 29세대까지는 그냥 리모델링 허가 받으면 돼요 3번 서면 철회 철회는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3번은 지문의기인데 철회거는 얘하고 얘하고 얘죠?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4번 보시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중축형은 안 된다고 그랬죠? 5번 보시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도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0세대에 50세대에 이거잖아요 50세대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좀 주의있게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25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되고 일반적으로 10분의 3이죠 물론 이제 85제곱미터 미만은 10분에서 합니다만 2번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3번 보시면 중축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몇 번씩 나오니까 정리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동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얼마의 동이 필요해요? 3분의 2가 아니고 5분에서 하죠? 그거 수정해 놓으셨어요? 아직도 안 하셨다면 아직도 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수정이 될 거예요 정우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력벽 철거는 어쨌든 안 됩니다 자 26번을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리모델링 이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풀어보십니다 옳은 것은 이기 때문에 답 쉽지 않아요 자 그럼 틀린 것 4개를 지금부터 찾도록 할게요 1번은 금방 찾았죠? 15 금방 찾았어요 2번도 금방 찾았죠? 내려보면 안 됩니다 3번도 금방 찾았어요 3개층 15층 이상은 그러니까 15층도 이상이니까 4번 이건 맞아요 틀려요 세대에서 증가하면 심의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게 나와야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네 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세대에서 증가형 한다 그러면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이 나와야 되죠? 네 나왔네요 자 2번이요 네 권리 변동 계획 이거 누가 수립해요? 하려는 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하려는 자가 해야 됩니다 세대에서 증가되면 권리 변동 계획 수립해야 되죠 세대에서 증가형 리모델링 하려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시장구소구청장이 또 해야 되느냐 그 안전진단을 두 번 받느냐 그 얘기에요? 아 이건 아니에요 세대수 증가형이 아니라 예 수직증축형이 그런 거예요 시장이 제일 먼저 신경 쓰는 게 무너질까봐 안전진단을 시장이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3번을 정확히 표현하면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4번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되죠 국토부 장관이 시기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제외한 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29번 주택조합 서류이다 옳지 않은 것 5번 보시면 소유자 전원동의는 아니죠 5분의 4동의죠 그죠? 잘못되어 있고 30번은 그냥 단편적인 문제입니다 안전성 검토 반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 31번 문제 보시면 리모델링 기본계획 옳지 않은 것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도시감일 2주 수요 집중이죠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몇 년 단위로 수립하죠? 10년 대도시가 아닌 시에도 갑자기 리모델링이 불어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할 수 있습니다 4번 보시면 도시개혁위원회에 심의한 후에 협의를 해라 수립 변경할 때 항상 그렇죠 협의하고 심의하는 거지 심의하고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비슷한 문제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최저 주거 기준 그거 할 때 심의를 다 해놓고 협의하는 게 말도 안 되죠 미리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해야죠 반영을 몇 년마다 해요? 5번? 5년마다 32번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요건 이야기할 때 기본 단위는 동 또는 단지 전체죠? 가 번 보시면 복리시설은 분양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복리시설을 분양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통 필루치 구조로 전용하고 위를 올릴 때 우리가 이야기한 15층 이상은 3개층 또 2개층 이거 넘기시면 안 되죠? 그걸 이제 수직중축 허용범이라고 그래요 세대 합칠 때 내력벽 뜯어요 안 뜯어요? 큰일 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복리시설 수직 내력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격택 리모델링 특례 리모델링에 의해서 늘거나 준다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죠 다만 세대 수 증가한다고 하면 뭘 만들어야 돼요? 권리 변동 계획 그렇죠? 세대 수가 는다 결국 이제 예상되는 게 여기 주로 나왔던 거 여기 뭐 저기 100분의 10, 15 그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올해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시간에 잠깐 오늘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리 이렇게 필기하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써머리가 돼야 돼요 다 공부를 하시고 나면 이제 처음에는 신기해 보였던 것도 어느 순간 아예 그냥 그렇고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근데 맨날 틀리는 이야기가 맨날 틀려요 그런 걸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사무인사관리 여기는 뭘 배우는 데냐면 관리사무소 이야기예요 관리사무소 이야기 관리사무소 이야기 자 이쪽 보시면 제사장의 사무인사관리 관리사무소 이야기고요 네 문제 정도 나오다가 요즘은 한 다섯 문제까지도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이야기고요 관리사무소 이야기니까 문서 이야기도 하고 직원들 이야기도 하고 뭐 보험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직원 다른 거 문서나 이런 건 법에 다 나와 있지만 직원들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직원이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 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작고 하면 직무 구조론상 동기부여 이론이나 이런 게 이제 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무 성적도 평가를 합니다 이런 이론적인 부분도 들어있고 또 노사관계와 관련된 부분은 노무관련 법률이 또 들어있고 또 복리후생과 관련해서는 보험관련 법률도 들어있어요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관리사무소 이야기이지만 뭐 한 번에 찍어서 한 세 번째 반타자 아주 잘한 거예요 처음에 행여가 다 맞춰야 되고 입주자 관리 다 맞추셔야 되고 처음에 개요도 다 맞추셔야 되고 여기는 맞출 수가 없어요 왜 맞출 수가 없냐면 아까 우리 행여가 할 때 신축, 증축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공부 용도 변경 그거는 40주택법의 42조의 제2항의 그거 가지고 공부한 겁니다 그거에 별표 하나 공부한 거예요 여기는 법률을 11개를 기본으로 배워요 법률만 이론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뭐 공인노무사를 내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 그럼 여기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될 때에요 여기 근데 그렇게 접근할 수가 없죠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이론 문제는 뭐 책이 있다면 책이 한 권이죠 조직 구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뭐 동기부여나 근무성적 평가 뭐 인사고과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공부했다고 또 맞추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여기는 잠깐 쉬어간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절대 쉬어가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정말 열심히 해야 두 문제 맞춰요 열심히 안 하면 그 두 문제도 못 맞춥니다 굉장히 어려운데요 시험 관련해서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해보시면 네 내 행위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거꾸로 한다니까요 왜? 제가 그랬잖아요 범위를 알려주는 것만 해도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행복해요 어디에서 나올지 모릅니다 여기는 그리고 실제 출제됐던 문제 기출문제도 보면 교재 없는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 법도 있고 시행역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1개 법률의 시행규칙까지 다 실을 수가 없어요 법의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만 관련되는 것만 실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든지 낼 수가 있어요 시까지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지금부터 할 부분이 있는데 열심히 하면 다섯 문제 중에 아주 심각하게 하면 두 문제 맞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 문제 틀려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틀려도 합격할 수 있게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얘기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80점 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무리해서 난 다 맞추시겠다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공부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자 전략을 짜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리사무소에요 크게 대별하면 문서와 직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서관리 형태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직원과 관련해서는 노무관리죠 이건 이제 노무관리이고 포괄적으로 하면 인사관리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론적인 분야고 이거는 노사 관련 법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제는 주로 이쪽이 더 많이 나와요 이쪽이 왜냐면 이제 근거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 이쪽이 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이쪽도 깊이 나오면 하나 정도는 버릴 수 있다 과감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험관리죠 우리 이제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4대 보험 이야기에요 산재 고용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야기 여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건강보험 법률이 한 80조 이상 조항이 됩니다 법만 근데 건강보험에서 안 나와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맞추냐는 거죠 우리 한계조항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여기는 접근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보험관리에서는 주로 이제 그래도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산재가 꾸준히 나온 추세를 취하고 있고 노무관리에서는 근로기준법 요게 매해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 어차피 꾸준히 나오는 거 범죄에서 정확히 학습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두 문제 맞추면 성공 그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지금부터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서관리인데요 5년 3년 2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 그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비나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5년이에요 이것도 시험을 했어요 3년 서류가 4개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4개 3년 서류 보존 서류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요 2년 보존하는 서류하고 3년 보존하는 서류가 있다 법에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3년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회적 약자나 쉽게 잊혀지는 것들 또 보호되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3년 보존해라 라고 하는 그 네 가지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성인이 아닌 어린이 상수도가 아닌 하수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고용 안정 관련된 남녀 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나오는 서류 이런 서류가 4 네 가지가 3년 보존 서류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대별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하수도에 방역 수질 기준 3년인데 수도에 먹는 물 있잖아요 먹는 물의 수질검사 기록은 2년이에요 승강 2년 소방 2년 일반적인 건 다 2년인데 요건 이제 3년으로 한 거는 좀 보호가 돼야 될 약자들을 모아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존기간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로기준법이고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반드시 근데 사실 근로기준법도 이제 이제 이 출제를 이제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이나 주로 이제 공인회계사 아니 공인노무사 이런 거 출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그냥 만만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어떤 분야에 어떤 문제도 그래요 만만한 문제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미리 가서 그만큼 연습해서 보기 때문에 예상이 됐고 이런 문제들이라 쉽게 푸시는 거지 이걸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어휴 뭐 풀기 어렵죠 어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을 정리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또 단기간에 학습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하고 가야 돼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법률이 뭐 이것도 한 백여개 되니까 조항이 그럼 근로와 관련된 기준들이 법률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라고 할 때 이론적으로는 인간적인 만족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어우 일할 만하다 이러면 인사관리가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이력서나 쓰고 그만둘 생각한다 그러면 인사관리가 안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 어쨌든 인간적인 만족감인데 그 인간적인 만족감을 법률로 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한선이죠 이것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위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근로를 할 때 가장 만족감을 주는 세 가지가 뭐냐 그걸 정해놨겠죠 그죠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뭐 잘 아시겠지만 돈, 월급 네 네 시간, 근로 시간, 휴가 휴가 그리고 해고 이 세 가지에요 그래서 임금, 휴가, 해고가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옵니다 또 이것도 또 들여다보면 무엇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까지는 접근이 돼요 그죠 그 세 가지 뭐 그건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마찬가지에요 연봉이 뭐 15억 된다고 해도 내년에 그만둬 그러면 그것도 좀 그런 거고요 아, 10억이면 그만둘만 하겠네 연봉 1억 준다는데 내년에 그만둬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에요 그죠 연봉 1억 주고 평생 고용하는데 토요일 1일 얻고 맨날 12시까지 일한다 이것도 생각해볼 문제에요 휴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임금, 휴가, 해고의 문제인데 그 조항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 부분에서 나오면 아주 쉽게 맞추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이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17회 문제인데요 17회 때 휴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전에 뭐 해고가 나오고 임금이 나오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내니까 휴가가 나왔어요 휴가가 나왔는데 그 휴가 관련된 문제가 교제 없는 휴가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그게 어긋난 거냐 그거 아니에요 시설관론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보험이냐 아니냐 교제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특히 이 주택 관리 주택 관리와 관련된 주택 관리라고 하는 거는 요즘은 주거까지 확대해 가지고요 관련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혹시 공동주택 관리 혹시 공동주택 관리 혹은 주거 관리와 관련해서 관련이 안 되는 거 혹시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전혀 관계 없는 거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그것도 관련이 돼요 뭐 예를 들어 게임 게임하고는 관련이 없을 거 같죠 게임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게임하면 인터넷 빨라야 되죠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 받아야 돼요 특등급 1등급 2등급이 있습니다 뭐 부터 시작해서 이게 정말 이 실무의 범위는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분야를 자기가 전공을 해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강의를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그런 건 정말 논외고요 일반적인 경우는 다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옆사람도 몰라요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지만 그 양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당락하고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몰라도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 아는 걸 틀리는 겁니다 아는 거 공부한 거 맞출 수 있는 거 그 실수를 줄이는 게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 나오는데 저쪽에 있는 뭐 저쪽에 있는 뭐 MBO법이 어떻고 시험에 한번 출제됐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영성과 그런 것까지 표볼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축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 그래요 음 자 근로기준법 자 우선 이제 적용과 용어인데요 이 적용과 용어는 반드시 하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걸 뭐 근로기준법 따로 이렇게 안 합니다 전체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인사관리에서 적용 이야기 나오면 근로기준법만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나머지 법률은 모든 사업장 적용 이해가시겠어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 적용시켜줘야 되는데 아직 2명 3명 이런 데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다 적용 못 시켜요 대표인 게 휴가 같은 거죠 2명이 일하는데 1명이 휴가 가고 그거 다 맞춰주면 법적으로 1명 더 있어야 되죠 그럼 이제 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전면 적용됩니다 나머지 그거 말고 최저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이런 것들은 다 모든 사업장 적용되죠 한 명 있어도 최저임금은 받아야죠 그죠? 이런 패턴이에요 적용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어는요 용어는 주관식이에요 무조건 법률에 있어서 용어는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여기 이제 근로자 사용자 이런 용어가 있지만 그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소정근로 시간 소정근로 시간 소정근로 시간 여러분들 법정근로 시간이 주 몇 시간이죠? 40시간 그걸 법정근로 시간이라 그래요 소정근로 시간은 그 그 한자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에요? 관리사무소 장소 그래서 서로 정한 거에요 그럼 주당 몇 시간이에요? 모르죠 서로 정했으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 얘기에요 소정근로 시간은 얼마?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는 뭐가 단시간 근로자냐면 똑같이 일을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보다 한 시간 먼저 가요 그럼 그 사람은 단시간 근로자에요 단시간 근로자는 몇 시간 일해요? 몰라요 나보다 조금 일하면 그 사람이 단시간이에요 다 상대적인 개념이다 두 가지 자 근로계약 되어 있는데요 근로계약이라고 하는 건 내가 근로를 제공할 테니까 임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근로계약할 때 근로자는 어때요?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근로계약할 때 말로만 하고 나중에 안 주면 뭐라 그래요?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다 그만둘 수도 없고 어렵게 잡았는데 그래서 서면 교부를 반드시 해야 돼요 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는 근로조건의 명시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찾으셨나요? 근로조건 명시 동그라미 2번에 사용자는 뭐 이런 것들을 서면을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아까 어느 분 잠깐 짚었지만 할 수 있느냐 하여야 한다냐 이런 거 틀리면 참 억울해요 근데 예전엔 할 수 있다 했었어요 대신 원하면 교부하여야 한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근로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잘 모르는 질문 나왔다 그러면 근로자다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좀 많이 접근을 해요 그쪽으로 많이 법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좀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고, 임금, 휴가 본격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잠시 깨요 잠시 깨요 잠시 깨요